다음은 세찬의 직장 점심시간이에요. 세찬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런 깔라만 씨. 카드값이 무려 121만 4천 원이 나왔네요. 지난달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홧김 비용과 솔로의 적적함으로 생긴 쓸쓸 비용의 콜라보레이션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의 빅 손실을 빚어냈어요. 그야말로 핵폭탄급 재정난이에요. 이럴 땐 긴축 정책밖에 답이 없어요. 시간을 보니 어느새 11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세찬은 짠돌이 모드로 돌입해 오늘 나의 점심값을 계산해줄 혜자로운 지갑의 소유자를 찾아보아요. 오늘은 얻어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 얻어먹어야겠다. 아이고 벌써 점심시간이네. 양 대리. 더 먹으러 갈까? 박 부장. 직급은 높지만 더치페이를 네덜란드 사람보다 먼저 실행하신 분이에요. 진짜 맛있어. 저분한테 밥을 얻어먹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요. 뭐야 빨리 가자니까. 제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았어. 1차 방어전에 성공했어요. 양 대리님. 저희 중국집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시겠습니까? 2020년에 입사한 새내기 신입사원들이에요. 저번에 갔던 중국집? 저 무리에 끼어든다는 건 내가 카드를 들고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이에요. 속이 안좋다는 핑계로 신입사원 무리들을 내쫓아보아요. 그때 세찬의 눈에 한 여사원이 들어와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혼샐러드를 즐기고 있네요. 어떻게 저런 풀떼기만 먹고도 배가 차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배가 부르다니. 대단하다 진짜. 아 창땡이야. 아닌가 봐요. 그때 세찬의 귀에 팀장과 그 외의 인물들의 대화가 들어와요. 저기 이번에 청약 당첨되셨다고. 아이고 어떻게 들었어. 야 나도 이제 풀리나 보다. 유대카. 팀장이 주택 청약에 당첨돼 집을 샀다는 소식이에요. 로또래 로또. 이런 빅 이벤트를 그냥 넘어갈 세찬이 아니에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은밀하게 접근을 시도해요. 아이고 긴장이 축하드립니다. 야 요즘 뭐 주택 청약은 하늘이 별따기인데 그걸 어떻게 또 해내셨대. 아니 운이 좋았지 뭐. 잠깐만 나 오늘 같은 날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리듬감을 살려 한턱쌓을 외쳐봐요. 한턱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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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려 정말. 오케이. 개이득 쿠크루삥 뻥. 걸려들었어요. 유시민 플러스 진중권급 언변 능력으로 점심값을 굳혔어요. 뭐야 너구. 아예. 식사 싫어. 꽁밥을 먹으러 가는 세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요. 그때 팀장이 뭐 먹을지 메뉴에 대해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가봐요. 아 잠깐 먹으시고. 전주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하는 척하며 자신이 먹고 싶은 걸 은근 비력해봐요. 아이 팀장이 요즘 한약 먹는다면서요. 밀가루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오랜만에 청국장 어때요? 청국장? 예. 오후에 거리처럼 미팅이 되면서요. 냄새 괜찮겠어요? 안 되지. 생각이 없어 강국은. 못 받겠습니다. 뭘 먹냐 이거.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지금 생각났다는 듯 메뉴를 투척해요. 순댓국밥집이 새로 생겼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엄청 핫하던데. 그래? 네. 아 그런 게 생겼어? 네. 핫하면 거기 사자. 세찬이 미끼를 던진 것이고. 아이 고민 좀 보이지. 팀장이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아이 괜히 고민했네 이 사람 정말. 역시 남녀노사 핫하다는 말엔 장사가 없나 봐요. 그냥 둘 다 해야 되나? 어 여기. 네. 순댓국집에 도착했어요. 옛 우리의 선조들이 풍수지리에 맞춰 묘자리를 구했듯. 식당에서 자리를 정할 때도 풍수지리의 기본. 대산 임수 원칙이 적용돼요. 산처럼 보이는 큰 건물을 등져 햇빛을 받지 않고. 정수기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 셀프로 물뜨기 수월한 자리를 선점해요. 가시죠. 해주겠어요. 네. 아이고. 세찬은 앉자마자 얻어먹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인. 티슈 깔기. 그 위에 숟가락 젓가락 놓기. 컵에 물 따르기를 시전해요. 재정 상태와 눈치는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쩐주가 야속하게도 기본 순댓국 4개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에 사이드 메뉴가 저렇게 많은데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세찬은 다시 한 번 쩐주에게 심리전을 걸어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징어 순대? 이게 뭐야? 오징어 순대. 몰라요? 그게 뭐야? 오징어 순대가. 아이 그 순대 같은 건데 테두리를 오징어로 만든 거 있잖아. 테두리를 오징어로 만들었어요? 어. 이야 신기하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거. 오징어 순대 안 먹어봤어? 아, 예. 아, 이 친구 정말 이거. 아, 오징어 순대로 안 먹어봤어? 아, 예. 아, 지금 봐. 담아서 먹어봐. 어? 엄청 맛있어, 이거. 이번엔 실패로 돌아갔네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월급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고깃국이에요. 쌀 한 톨 한 톨 음미하며 최후의 만찬을 즐겨봐요. 야, 그 바이오주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이거 들어오게 된다. 아. 그때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빠질 수 없는 토크 주제 주식 얘기가 나와요. 여럴팀의 박 대리님. 세차는 주식에 일절 관심이 없지만. 아, 일시전자 주식이 엄청 뜰거래. 얻어먹는 사람의 두 번째 행동 강령인 폭풍 리액션을 깔아줘요. 믿을만 하죠. 작년에 박 대리님 주식으로 차 바꿨잖아요. 그래? 진짜로? 아우, 대박, 대박. 와. 그나저나 사연들도 건강 조심해. 나 이번에 건강검지 받았는데 농족이 5개나 나왔어. 와, 진짜로? 대박, 대박. 참고로 영혼 없는 리액션은 안 한 이만 못 해요. 길고도 짧았던 점심 식사가 끝나고 팀장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밥값을 계산해요. 잘 먹었다는 말은 가게 밖에서 하지 말고 꼭 카운터 앞에서 해야 해요. 그래야 카운터 직원이 보는 데서 쩐주의 위상이 서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 안녕하세요. 점심가 고치기 프로젝트가 성공 후에 끝났어요. 이제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잠깐만, 잠깐만. 저희 재미삼아서 커피 쏘기 가위가위 한번 할까요? 이런 깔라만 씨. 눈치를 책습 하맛에 말아먹은 박 대리가 커피 쏘기를 하자고 제안해요. 3분의 1 확률은 거의 사행성 도박 수준이에요. 괜히 8,000원 아끼려다가 12,000원 날릴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손자병법 36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어쩌죠? 제가 12시에 바이어랑 커피 향수는 깜빡했네. 지금 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먼저 들어가 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통수가 따가운 걸 보니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차는 현재 짠돌이 모드니까요. 제가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생했을 때에는 저의 한 번에 감사드립니다.